쾌면 인생 27년에 변비도 처음 질투도 처음 아우 저금한데 미치겠다 아우 우연이 있어서 맨 공부도 잘하는데 이런 데서 알바도 하고 다른 사람 같아 그러게 그동안 하도 도도하게 울어서 저런 모습 진짜 신선하다 확실히 다른 여자들하고 좀 달라 좀 매력있긴 하네 야 좀 매력있는 정도가 아니라 바텐더 옷 입고 있으니까 확 섹시하네 남자친구 있을까? 있으면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알바하겠냐? 내가 한번 꼬셔볼까? 진짜? 의외로 또 저런 스타일이 쉽다 이따 내가 한번 떠볼테니까 너가 바람 좀 잡아 봐 자워뜨린 누굴 아니야 아니야 신경쓰지 말자 응? 제발 시험에 들게 하지마줘서 왜 저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시나니까 응? 선배 몇 시에 끝나요? 선배님 선배님 몇 시에 끝나십니까? 알면 뭐하게? 제 오늘 과외비 들어왔다고 한턱 쏘겠대요 같이 놀아요 같이 놀긴 내가 니들 친구냐? 눈웃음치는 거 봐 저게 밀당도 할 줄 아네 사람 하는 건 다 하는구만 차라리 듣지 말자 선배 알바하느라 힘들텐데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래요 선배님 싫어요 선배라고 부를래요 까분다 선배, 남자친구 있어요? 남자친구? 그런 거 없다 남자친구 두뇌는 시퍼렇게 뜨고 있다 이 세퍼런 꼬맹이들아